안녕하세요. 여섯신에다육입니다. 오늘은 리톱스와 코노피티움 아이들을 영상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들도 많이 키우시면서 키우다 보면 코노피티움이나 리톱스에 관심이 생기는 때가 와요. 처음에는 이런 콩들은 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키우다 보면 너무너무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 또 이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징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축전입니다. 축전. 많은 분들이 이 하트 모양에 반해서 축전을 많이 키우기도 하실 텐데 너무너무 귀엽죠. 왠지 정말 선물을 받으면 정말 사랑고백이 될 것 같은 이 하트 모양이 너무나도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축전이고요.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바로 이 리톱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리톱스도 리톱스라고 부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또 웃자라기도 하고 네 또 성장이 좀 느리기도 하고 키워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 리톱스가 이렇게 흙 위에 있으면 얼핏 보면 어떤 게 흙이고 어떤 게 자갈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식물 자체가 그 사막 같은 데에서 동물들에게 동물들이 이제 그 잎을 먹고 식물을 뜯어먹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동물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멩이 모양처럼 진화를 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서 사는 이런 모습으로 진화가 됐다고 해요. 왠지 길가에 가다가 이런 아이가 있으면 진짜 못 볼 것 같아요. 너무너무 특이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 너무 귀엽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장원 다육에서 이거 이제 코노피튬 아이인데요. 엘샤라는 아이예요. 엘샤. 너무너무 진짜 콩알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은 이제 곧 이렇게 탈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 사이에 이렇게 조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에서 훨씬 더 이제 성장한 엘샤가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여기 안에서 새로운 자구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노피튬 아이들은 껍질이 까지면서 두수가 이렇게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리톱스는 껍질이 까지면서 개수가 늘어나기보다는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빌러붐입니다. 빌러붐. 이건 약간 조금 대형 빌러붐인데요. 이것도 이제 분질을 하죠. 탈피를 하면서 개수가 이제 늘어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생각이 좀 드시는 게 있을 텐데 이런 아이들이 쭈글거림이 조금 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물이 고팠을 때 쭈글거림이 심해져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한겨울 동안에 거의 사실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하루 동안 저명관수를 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쭈글거렸던 아이인데 지금 많이 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물을 듬뿍 주고 저명관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노피튬 아이들이 이렇게 쭈글거림이 펴지지를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뿌리가 굉장히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뿌리를 뽑아서 그대로 다시 분갈이를 해주기보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분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갈래가 뿌리 갈래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뿌리를 보시고 포기 나누기를 하셔서 따로 심어주시면 그 쭈글거림이 없어지고 또 새롭게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쭈글거림이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에는 이런 아이들은 뿌리 뽑아서 포기 나누기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뿌리가 날 수 있도록 나눠서 다시 심어주시면 다시금 좀 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통통하게 예쁘게 물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브루게리라는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특이하죠. 요거 저가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이게 굉장히 값이 엄청 비싼 아이예요. 저는 아직 요런 아이들은 좀 부담스러워서 좀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생겼지만 이 아이가 굉장히 예쁜 핑크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정말 좀 보석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정말 보석 같은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메셈류라고 해서 거의 뭐 같은 품종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양 그리고 투명도 또는 이렇게 좀 털이 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모습에 따라서 이름도 좀 다르고 여러가지 모양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뭐 빨간색, 흰색, 분홍색, 오렌지색의 아주 다양한 꽃을 또 피우는 종류들이기 때문에 또 꽃을 보는 것에서도 굉장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탈피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갈라지고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허물을 벗으려고 하는 거고 또 분질을 통해서 번식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물을 주실 때 저면 관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벌어지는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무름병이 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시더라도 좀 살살 혹은 저면 관소로 물을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통풍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음 햇빛이 조금 반그늘, 네 반그늘에서도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햇빛이 조금 반그늘로 드는 그리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고 특히나 여름철에 한 번 더 눈길을 좀 보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은 사실 이제 겨울 동영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가을에서 겨울을 지내고 5월까지, 네. 굉장히 이제 성장을 잘하는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여름에는 휴면기를 갖고 여름에 무더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별로 예뻐 보이지 않고 음 욕심나는 아이들은 아니었는데요. 하나 둘씩 또 키워보고 꽃피우고 이렇게 탈피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톱스는 저는 파종까지 해봤는데 결국 뭐 실패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굉장히 귀엽고 정말 보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체로는 키워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한번 매력적으로 키워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키워보니까 약간 종류별로 뭐랄까 이렇게 좀 수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그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예쁜 아이들도 또 6시 내다역에 많이 많이 또 보여주시고 자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키우는 노하우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하고도 좋은 정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역은 다시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신발 화분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짜잔 안녕